진짜 잘 먹어요. 마채가 마채를 되게 좋아해요. 우리 사장님이 이제 글로벌 쪽으로 나가시군요. 제가 대단하신 분 만난 것 같아요. 진짜 언니 공이 크시구나.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부채가 하거든요. 여기도 여기도 다 먹으면 다 먹었는데 과장님이 다 먹어요. 처음 얘기 안 해요. 따보면 그래. 우리 남자는 제가 그냥 사올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 지금 사장님.